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요가를 하는 친구나 또 지인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지요 요가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친구나 또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 때문에 재수 있는 일이 꼭 생기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요가는 운동일까요 수련일까요 요가는 이 두가지가 모두 그 해당이 될텐데요 문서에서는 그 오행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오행에 조화롭게 구비되거나 또 배치가 된 그런 형국을 우리가 그 가장 좋은 상태로 말을 하는데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요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바로 몸과 자세 그리고 행동과 생각에서 또는 호흡에서 우리가 그 평정심을 찾아서 모든 기운이 하나로 모은 상태에서 또 다른 힘을 얻는 걸 추구합니다 또 다른 힘이라는 것은 새로운 힘 또 새로운 기운 또 새로운 전개를 뜻할 텐데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 운세와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행동 생각 또 삶의 자세에서 평정심을 갖고 집중된 기운으로 좋은 운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동기로 삼았다면 요가에서 도달한 한 차원 다른 초자연적인 그런 힘이나 또 지금 말한 것처럼 운세에서 또 한 차원 다르게 그렇게 펼쳐진 반전된 운세와 크게 다르지 않죠 성인들이 그 운동이든 취미든 뭘 할 때는 우러나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분이 마음속에서 내켜서 요가에 그 끌려서 그 요가를 아주 즐기면서 가까이 하게 됐다는 것은 그분 마음속에서 지향하는 그분의 그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가라는 건 목표가 분명하죠 질서를 깨트리거나 또 어떤 하나의 것을 독식하거나 또는 어떤 한계의 기운으로 편중되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동화되듯이 뿌리를 내리려는 게 바로 요가의 기본 자세거든요 내 목소리를 호흡으로 또 신체로 행동으로 또 크게 표현하는 게 요가는 아닙니다 요가는 그 마치 호흡을 숨기듯이 신체의 행동을 숨기듯이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내밀이 진행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튀는 기운이 아닌 조화 속에서 한 차원 높게 파생된 초자연적인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 상대에게 해로움을 주거나 기만을 하려는 그런 작용보다는 상대의 그 색깔을 맞춰주고 동화되면서 그 속에서 질이 좀 한 단계 새로운 단계로 비약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요가의 중요한 특징일 텐데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요가를 즐기는 사람은 그래서 아주 진국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요가를 즐기는 사람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또 재수 좋은 일이 아주 많이 생길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우리가 그 요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할 그런 필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가 폭넓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